살짝 굳이굳이해지는데 굳이굳이해서 할 수 있다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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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아유!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민규 형은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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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 대! 둘 중에 세븐 대!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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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톱스타시니까 아유 아유 아유! 아유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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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천 가지예요? 하하하하하 울고 싶지 않아 아유! 잘 잔사! 잘 잔사! 하하하하하하하 감각적인 퍼포먼스 동작 정도 가능할까요? 저희 시사! 저희 시사 예능! 시사 예? 시사 예? 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될 때 배는 뭔가 왜는 주문 같은 게 있으세요? 할 수 있다! 하하하하하 반응 진짜 잘해주신다 반응 너무 감사해요 하하하하하 할 수 있다! 하하하하 할 수 있다! 하하하하하 출애국기, 헬리콥터, 라따뚜이, 엑솔루트, 에스파니아, 코스트, 엑봇보스라고도 헷갈린 것 중에 제일 뭐가 마음에 드세요? 어... 라따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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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노래해 유후 doesn't stop, bus from be the shin, 바람 입기 하하하하 이런 거예요!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잖아! 아무것도 아니잖아! 아무것도 아니잖아! 저 친구 봐라! 아하하하하 제자님! 다음에도 분명의 대급 또 나올게요! 네! 제자님! 다음에도 분명의 대급 또 나올게요! 코, 취임옵취임, 코, 취임옵취임 어하하하하 이거 마치 가져야 돼! 내가 내... 내 것이 아니고... 하하하하하 아, 마지막 뭐야! 아, 끼 부르기 없어, 마지막! 아, 개인 끼 부르기 없어! syner적으로 갔다 갔나와!! 아, 개인기 부르기 없어! 진짜 불가능 힘들 때 무련할 때까지 오른발 들어야 돼. 오른발 들어야 돼.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? 혼내지 마. 민규 형. 아니야, 아니야, 너 앉아. 넌 아니야, 넌 아니야. 민규 형은 믿어봐. 믿어도 돼? 일어나, 제가 해야 되는데. 해! 민규야 해! 해! 오렌지, 오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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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지, 오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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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포도 포도. 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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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. 포도 포도 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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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포도. 폭스 형이죠 우주 형. 나 데뷔하고 싶은 사람 말해봐. 저요. 여쭤보러 가겠어. 이 형수 봐. 여쭤보러 가게나.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? 마지막이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살짝 구질구질해지는데 구질구질 그래서 눈이 세 개가 달린 게 손이 세 개 달린 것보다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더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구질구질하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질구질했나요? 구질구질했나요? 3 더하기 3은? 6 기가 막힙니다 의견 인정합니다 지금 9시 50분입니다 10분 뒤에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10세로 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세는 의존을 하면서 산다고 했죠 자 끝나셨나요? 아닙니다 아니 안 끝났습니다 저 뭔데요? 저 뭔데요? 저 뭔데요 10세 저 뭔데요 10세대요 10세대요 제 2 외국어 제 2의 언어 얻기 쉽습니까?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지가 많이 필요하죠 중국어를 배우려고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5마리의 키키 꾸꾸 까까 랑 같이 살면서 비둘기 새 언어를 사시겠습니다 벌레들 잡아먹어줍니다 그 벌레를 잡아먹어서 몸에 생긴 병균은 어떻게 할 겁니까? 몸에 생긴 병균이요? 네 벌레 잡아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밥이 벌레예요 네 네? 여러분들 밖에서 살면 그거 먹고 살아야 해요 아니요 저는 새우과 먹습니다 그러면 남은 5마리의 명을 더 영입을 해서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축구팀도 교체 집 축구팀도 교체 선수가 있듯이 미미무무마마 뭐 이렇게 미미무무마마마 미미무무마마마 이때 일어오는 찰랑찰랑찰랑 이쁜조던 그 쿠스 씨는 그 뭐냐 서바이벌 편에서 MVP라는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스 핑글 아 미스 핑글 속상해요 같이 한 명이라도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너 자꾸 까불어 저걸 너무 잘해가지고 인정입니다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 뉴스 그거 찍을 때 그때 이제 갑자기 저한테 뽑기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야 말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땡 옆에서 환영해주는 거 이렇게 아 너무 기분 나쁜 거 같은데 기분 나쁘시다고요? 이거 듣고 기분 어떻게 좋아요? 난 좋은데요 왜? 승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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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승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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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아이디어였어? 형이었어? 천재다 진짜 바로 나왔어 어깨가 너무 넓어서 못 온대 얘들아! 하여튼 웃음 두 번 안 했잖아. 웃기고 자빠졌어. 나 소심하잖아. 나 소심하잖아. 제가 밖에 그런 신발이라고잖아, 신발이라고. 저 신발이라고 욕받고. 오늘 고인 때문에 성격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형. 지금 명호야, 이거 뭐야? 콜라도 오냐, 콜라! 나! 콜라! 야! 조심해, 조심해. 김혜, 잘 가! 슬퍼, 슬퍼. 슬퍼 봐, 슬퍼. 김혜가 어디서 저렇게 됐을까요? 하하하하